안녕하세요. 금일은 2022년 10월 오펙에서 발간한 오일마켓 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에서 2.7%,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에서 2.5%로 전달 대비하여 하향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2023년 각국의 GDP 성장률은 미국 0.8%, 22년 1.5%, 중국 4.8%, 22년 3.1%, 인도 5.6%, 22년 6.5%로 전체적인 전망은 전달보다 낮은 수치로 서서히 침체기로 접어드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전세계 원유 수요의 변화 및 예측을 보면 1분기 수요는 하루 9,936만 배럴, 2분기는 9,834만 배럴, 3분기는 9,933만 배럴, 4분기는 1억 1,164만 배럴입니다. 전분기 전망치는 전달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원유 수요가 증가하여 작년 대비하여 대략 2.72% 증가세이지만 지난달 전망치 3.1%보다는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하여 특이한 사항은 22년 3분기의 원유 수요는 33만 배럴 감소를 보이는 것입니다. 2022년 하루 평균 원유 수요는 9,967만 배럴로 2021년 9,703만 배럴과 비교하면 264만 배럴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2022년 원유 수요 전망치는 지난달 전망치 보다 낮은 1억 배럴 이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2022년 주요 국가의 원유 수요를 살펴보면 미주 지역은 2021년 대비하여 70만 배럴 2.8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중국은 6만 배럴 0.40%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달 대비하여 원유 수요의 전망치는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원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의 원유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은 경지 침체로 원유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없으며 지난달 2022년 하반기 예상 원유 수요 전망치는 1억 배럴 수준이었으나 이번 달 원유 수요는 1억 배럴 밑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1억 배럴 이상은 원유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건 역시 경기 침체가 지속 전망된다면 1억 배럴 이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대비하여는 2.35% 평균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의 수요 전망치는 전달 전망치보다 71만 배럴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원유의 수요와 공급을 차트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2022년의 원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4분기에는 1억 배럴을 상회할 것으로 예의되고 있지만 평균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1년, 22년 분기별 수요를 비교하여 보면 264만 배럴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오펙 보고서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의 원유 수요는 축소되지 않고 점진적인 수요 증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경제가 하방으로 전환됨에도 전달보다 낮은 수준의 수요 전망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원유 생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의 세계 원유 생산량은 1억 1,150만 배럴로 3분기 원유 수요인 9,933만 배럴과의 수급 차이를 보면 217만 배럴의 스프레드를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는 통계치는 9월 전 세계 원유 생산량 중 2,980만 배럴을 오펙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 대비하여 10만 배럴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직은 오펙이 전 세계 원유 공급에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세계 원유 생산 및 수요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전 세계 원유 수요는 9,967만 배럴 오펙을 제외한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7,100만 배럴로 수급을 확인하면 2,868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오펙에서 요구됩니다. 지난달 통계치에 언급된 2,885만 배럴의 원유 공급 요구치 대비하여 9월 예상치는 오펙에서 공급하여야 하는 물량이 17만 배럴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는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서는 전달 대비 낮은 전망치를 보이는 것이며 이 수치는 올해 오펙 원유 목표 생산량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원유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보면 전 세계 원유 수요는 9,933만 배럴이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난 오펙에서 7,118만 배럴 공급 나머지 물량인 2,815만 배럴을 오펙에서 공급을 하여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추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펙에서는 2,945만 배럴을 공급하였으며 수요 대비하여 공급에서 129만 배럴이과 공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서 원유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하반기의 경우도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든다면 수요 전망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절기를 접어드는 시기가 다가온다면 다시 한 번 원유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원유 생산과 수요를 살펴보면 2022년과 비교하면 다소 상승은 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전분기에 있어 원유 수요는 1억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망치보다는 38만 배럴 감소한 것입니다. 오펙의 경우도 원유 생산량을 증산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면서 현재의 유가 수준을 지속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탱커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운반선의 현물 운임은 전월 대비하여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 VLCC 운임비는 전달 대비하여 25% 상승, 연간으로는 139% 상승하였습니다. 소에즈막스급 운임비는 지난달 대비하여 2% 상승, 연간으로는 131% 상승하였습니다. 아프라막스급 운임비는 지난달 대비하여 11% 상승하였으며, 연간으로는 123% 상승하였습니다. 탱커 선박의 운임비는 상승을 지속하였으나, 9월을 기점으로 다소 하락과 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전 세계 원유, 가스 채굴을 위한 리그의 운용 대수를 살펴보면,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월 원유 및 가스 채굴은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감소하였으며, 8월 대비하여 9월에 각국에서 얼마의 상승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ECD 아메리카 지역은 11 증가, 나노팩은 15 증가, 5팩은 8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의 대수의 변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유 채굴의 29 증가, 가스는 2 증가하였습니다. 미주 지역인 미국은 증가세가 주춤하며, 캐나다의 원유 채굴 리그의 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감소하던 리그의 운용 대수는 2021년부터 전 세계 원유, 가스 채굴을 위한 리그의 운용 대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선산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원유 생산량 증가는 원유 운반선 수요 촉발, 가스 생산량 증가는 가스 운반선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원유와 가스의 수요는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산업의 좋은 뉴스일 것입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리그 대수 증가, 원유 생산량 보합을 유지하면서,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영상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